자 그래서 지현이 읽기연습 자 선생님 밑줄 쳐 놓은 것들은 좀 있다가 뭔가 추가적인 설명일 지현이가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할 거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밑줄 쳐 놨을지 생각하면서 여기다가 쭉쭉쭉 밑줄 선생님이 꺼놨습니다 밑줄 꺼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구요 왜 밑줄이 쳐져 있을지 생각하면서 읽기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할까요? 너무 이상하게 읽은 것 같은데요? 다시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뭔가 이상하게 읽고 있는데요? 뭔가 자꾸 틀리게 읽고 있는데요? 다시 읽어볼까요? 계속 뭔가 이상하게 읽고 있습니다 뭘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뭔가 계속 이상하게 읽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 읽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계속 틀리게 읽고 있습니다 계속 틀리게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딱밤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었어요 네 아, 비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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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비 케어 비 케어 비 케어 비 케어 다음 시 c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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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just c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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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없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조심해라 뭐라구요? 조심해라 오빠 말할 때 언제 말할 때 아 네가 언제 네가 말할 때 원한다고 크마커스를 썸은 아무 뜻이 없나요? 아니 저거를 크마커스를 스페인에서 조심하세요 비케어포 말할 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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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에서 나는 토마토를 원한다고 토마토를 좀 원합니다 라고 스페인에서 말할 때 조심하라는 첫 문장이었습니다 좋습니까? 오케이 조심하세요 비케어포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 때 어디에서 뭐라구요 영어로 하시란 얘기죠 비케어포 when you say I want some 토마토 in Spain 비케어포 when you say I want some 토마토 in Spain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여기에 세 군데 밑줄 쳐놨구요 왜 쳐놨는지 지연이가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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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은 사람들은 너 만젠가시다 토마토들은 너에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뜻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제가 가르쳐준 걸 비중으로 했을 때는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던질 것이다 라는 얘기하고 싶고요 사람들이 던질 겁니다 people will throw people will throw 뭐 뭐 할 것이다 사람들이 던질 것이다 people will throw 근데 여기는 will이 아니고 메인데요 던질 던질 단어할 때 두가지 뜻 익히라고 했고요 메인의 뜻이 뭔지 дан어할 때 익혔던거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알아들을 수 있게. 바로 앞에 있는데. 무엇을 해도 되나요? 응. 무엇을 해도 된다고 또. 단어시험 다시 좀 봐야 되나요? 우리가. 무엇을 할지도 모른다. 무엇을 할지도 모른다. 무엇을 해도 된다. 저 집에 가도 되나요? 오늘 비가 올지도 모른다. 호락의 양념과 그 다음에 추측의 양념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던질지도 모릅니다. People made draw. 무엇을? 누구에게? 에이. 그래서 뭐라고요? 에이. 그래서 여기서는 People 이라는 대답 듣고 싶을 때 묻고 답하기.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며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사용되는지 파악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omatoes라는 대답 듣고 싶을 땐 뭐라고 묻고 답할 것인지 생각해주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40kg. 40kg? 스피킹. 스피킹. 이거 단어 클래스 카드에서 듣고 따라서 읽고 할 때 이걸 40kg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다 읽지도 않았어요. 이거를 보냈습니까? 낭독만 하고 녹음은 또 하지도 않았어요. 낭독만 하고 녹음은 또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제대로 황보예요. 스피킹을. 어? Not one, not two, but 40,000kg of them. 다시 읽어보세요. Not one, not two, but 40,000 kilograms of them. Not one, not two, but 40,000 kilograms of them. 40이 영어로 뭡니까? 40이 영어로 뭡니까? 40,000 kilograms of them. 40,000 kilograms of them. 40,000 kilograms of them. 다시 읽어보세요. Not one, not two, but 40,000 kilograms of them. 네.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여기서는 댐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너는 토마토 Festival에 왔어요. 그래서 너는 토마토 Festival에 왔어요. 그래서 너는 토마토 Festival에 왔어요. 오케이. That's because you are at the... 이건 안 한 거예요. 딱 끝까지 녹음도 못했구만. 뭘 이걸 했다고 제출하고 있습니까? That's because you are at the... 다 뭐 하지도 못했구만. 이런 식으로 이거 다시 다 하세요. 알겠습니까? 다시 검사할 거니까. 이게 무슨 스피킹입니까? 이게 무슨 스피킹입니까? 하다가 제대로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지 않나? Because when you are at the... I want the tomatoes in. 끝까지 하지도 않고. 끝까지 하지도 않고. 오케이. 다시 읽어보세요. That's because you are at the... I want the tomatoes in. 어이 없이. 중간에 으 으 으 어이 으 으 없이 하세요. 다시. That's because you are at the tomato festival. 다시. 멈춤 없이. That's because you are at the tomato festival. That's because you are at the tomato festival. That's because you are at the tomato festival. 여기 뭐? 맞든 틀리든 빨리빨리 합시다 다음사람 해야되요 맞든 틀리든 합시다 일단은 계속해서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s.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s. Okay, well done.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s.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ights.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ights.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ights.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ights. 이 녀석에 대한 얘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지 생각해 주시고요 좋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같이 오세요 여기서부터 너 하는 거 맞지 그래서 아니 이제 우리말로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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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단어 시험 다시 치자 스크림 뜻이 뭐야 뭐라고 무서운이야 단어 시험 다시 준비하세요 알겠습니까 단어 시험부터 준비하세요 읽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어요 단어에서 다시 시험을 쳐야해요 네 읽고 읽고 People scream and laugh until there are normal tomatoes